북쪽으로 가서는 무병장수하시고 북쪽으로 가서는 여러분 가정마다 두루두루 태평성 내리시라고 여기 있는 박세기가 한마른 인생사 죽은 한마당 올려드리오니 여러분들 만수무강하옵소서 북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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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보니 1절에 계신 우리 당부한 독립의 꿈만을 기다린다 2장장 들고 보자 2018년 8살 존명했나 있는가 3장장 들고 보자 38선의 부모 형대를 가기는데 3장장 들고 보자 4장장 들고 약속의 신세가 되었구나 5장장 들고 보자 우리 양반 친구를 만나보니 귀엽소 6장장 들고 보자 5장덜덜 우리 양반님 더 매신 세가 되었구나 7장장 들고 보자 7번 안장 들고 보자 해 뚫리게 남은 거다 한 잔 잔 듣고 보자 백자에 오는 힘을 만나 무슨 문이 한 잔 듣고 보자 두 잔 잔 듣고 보자 도망받은 용입니까 천불꽃나의 반대 속 십 잔 잔 듣고 보자 십 년 만에 간한 친구 디디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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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덩 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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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몬의 아프다 이생살이 꼬다들 꼬다 누구들께 원망리라 살란 사람 있으면은 혼란사람이 있고 혼란사람이 있으면 혼란한 여름도 있느니라 오늘 당당하게 생긴 제우신 분들 우리 영재 모든 여러분 이 생산이란 그날도 살다보며 깊은 일로 하지만 슬픈 일로 쌓으니 모든 일을 다 챙기고 서로서로 이해하고 이 여름 환영의 회복 회복한 이 음식을 여기는 각설인가 이 일을 납니다